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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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타사 동호회에 52명 참석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자전거 타고 갈 자전거는 100마 잘 부탁해 for absence 사실 여 6 아 아 2 네 예 아ome 와 주말 참 사람들 사람들 낳네요 사람들 많아 알 guidelines pinching acetating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게요 안녕하십니까 바짝 바짝 안녕하십니까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멋집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예 이야 장만이네 장만이야 앞에 보겠습니다 봉봉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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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다들 실력이 굉장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경기바이커도 있고 수고하십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들 많네요. 기자들 많아. 수고하십니다. 저쪽으로 풀린 데가 저래. 넘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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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허 대장님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초보자들 못 올라가니까. 여필이 센데. 아, 짧아도. 짧아도. 짧아도 저. 테크닉으로 못 올라가겠구먼. 이제 덱탈을. 쿠키닉으로 넘어서라. 스푼 하나, 이거 뭐 올라가니까. 이가, 자, 경사도 18% 18% 아, 네. 하, 네. 아, 네. 18% 아, 네. 18% 하, 네. 하, 네. 하, 네. 하, 네. 하, 네. 으 아 아 경사도 19% 나오네 아 네 아이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엑그 으 으 으 어 아 으 으 퍽퍽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1차 쉬는 곳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없는데 수고하십니다 준비많이네요 어제도 준비하시고 손으로 안올리냐고 손으로 안보여요 손으로 안보여요 야 아까 어필 안갔죠 예? 갔다왔다구요 안보이던데 아니다 매일 유튜브 엉덩이만 보이다가 얼굴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차사 보호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우리 영미영미 친구 아이가 친구 저 농협이 친구에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사주뵈요 반갑습니다 다른거 소개도 좀 하고 다른거 소개도 좀 하고 첼로 판타시아 스페셜라이즈드 캐논데일 전기 자전거입니다 오 캐논데일 전기 자전거는 나 처음 보는데 에스웍입니다 에스웍 타시마 코팅에 검색 파라색 멜브릭 경기 자전거입니다 어? 요거는 내꺼 백만원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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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ог이 트위 peas 흰티 퓨틀 위아 리스크 리아 리스크 룩 craw was a 핑크 치완 이신군데 스타드, 에코, 에브린, 비앙키, 에코, 제교, 스페셜라이즈, 에코, EMC, 에브린, EMC, 지민아 보고 있나, EMC? 여기 최신, 최신식 인데, 21년식, 여기 동원들 재해지상 Hub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동호회에서 제일 비싼 자전거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좀 쉬었으니까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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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고 올라갔어야지 라인카이딩 갑니다 라인카이딩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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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절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야... 굉장하다 어... 클라이밍 올라가시는 분 영상을 또 한 번 담아볼게요 오...저게 여자아이 지금까지 올라갔네 벌써... 우와 우와 저기는 뭐 연습하는 데야 우와 뭐 스파이더맨 우와 제일 큰 놈으로 자자자자자자 와 꿀맛 꿀맛 우와 벌써 알탕 한번 하셨네요 아이고 덥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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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이구야 맛있게 구하 hog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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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더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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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합니다 시원해 와 아 으 으 으 으 아 아 아어 오산 갑니다 오른쪽 자전거 길로 갑니다. 휴식 굳은 어œ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더라구 오늘 날도온다 어제도 타고 considom 남구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렇게 옆에서 성훈 회장님이나 수연 자봉 여성 부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자타사는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치지 않고 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울산 자타사 남구 주체 작천점 알탕 미니 회장님 잘 갔다 왔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었구요